마물 쌈이세요 내 시너지 효과 봐봐 미쳤어 할수록 다 해버렸나 한 다음에 애들 구석으로 원거리를 볼 거잖아 원거리 구석을 밀어버리고 문단트 껴죠 원거리 애들 구석으로 몰고 문단트 껴줘고 이러디는 기구어 이러비야 되겠다 쿠버랑 이즈해를 위치한 쿠버랑 이즈 위치하고 어 사천거리 뒤집게는 이즈한테 줘야 겠다 이어 띄는다 그럼? 이어 띄는다 그럼? 이어 띄는다 그럼? 봐라? 안 뛰어 아니 아니지 다행이다 트위치를 주지 트위치가 주력인데 트위치한테 뒤집게 줘서 뭐해 그거 보면은 너 준게 크리 20% 올라가고 커피도 올라가 주면 좋아 아 근데 월 처음부터 그냥 껴져 있었어 못 잡아 아 저거 죽질 않네 잡대기 한개인가? 이즈한테 회피를 좀 더 줘야겠다 아 이런 예명 아 좀 이상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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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. 잡아? 잡아? 잡네. 이걸 잡네. 이걸 잡네. 이걸 잡았네. 잡았네. 개오전? 대체는 틀리지 않았다. 센세. 럭스랑 타릭 하나씩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.. 진짜 서로에게 스치면 치명타다. 이만에 뚫렸다. 문도가 잘못 뛰었어. 2등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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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